이 작품의 제목은 위로의 LP판입니다. 모차르트의 작은 별이라는 노래를 듣고 그린 작품이에요. 반짝반짝 작은 별은 부모나 자전거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모차르트의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슬픈 마음에 만든 노래라고 해요.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시 음악을 들으니 모차르트의 슬픈 마음이 느껴졌어요. 아마도 슬픈 사람이 이 음악을 듣는다면 그 슬픔을 이해받고 위로받는 느낌이 들 것 같고 같아요. 슬픈 사람은 슬픈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음악을 성진하는 그림으로 LP판을 디자인해보고 싶었어요. LP판에서 나오는 소리는 TV랑 핸드폰으로 듣는 음악소리보다 더 따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. LP판 표지의 디자인은 밤하늘에 작은 별들이 떠있는 모습과 음악을 상징하는 우선지와 건반으로 채웠어요. 이 LP판은 한정판으로 발매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생각했어요. 그래서 가격은 빛만으로도 책정했답니다.